방금 보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예비 후보들 가운데서 선두를 차지한 사람은 또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 안민석 의원은 같은 당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게 단일화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염태영 조정식 후보님께 3자 단일화를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3자 단일화는 저희 3명 뿐만 아니라 김동연 후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상대당 당내 경선에 지지 않는 멋진 승부를 만들어야 누가 본선에 카드라도 경쟁력이 높아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후보께서 늦어도 12일 화요일까지 답을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들으신 것처럼 조정식 의원은 단일화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세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친이명박계라는 공통점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대답을 요구한 시한이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그런데 아니 다른 후보들 지금 본격적으로 뭐를 이렇게 뛰어보지도 않은 상황인데 내일 시한을 주고 단일화하자 이거 좀 너무 급한 거 아닌가요 시한이? 그렇고 아마 본인으로서는 한번 승부수를 뛰어본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3명의 주자들 가운데서는 지지율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동연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1대3 구도로는 좀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우리끼리라도 이 3명의 주자들만이라도 한번 단일화를 이뤄보자라는 건데 사실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마 다른 두 주자가 불소식을 내고 본인이 본선에 나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지표 등을 종합해봤을 때 나머지 두 후보가 이 부분을 용인하고 그대로 선뜻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1대3 구도에서 1대1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면 흥흥에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정치적 셈법상 이 제안을 다른 주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안을 함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이 알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군요. 서울시장 선거보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지금 더 뜨거워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제안을 함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이 알려져서